체리나에게 일단 굴려주고 혜빈 나가! 혜빈!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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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혜정 혜빈! 혜빈 갑니다. 자 끊어내는 정혜인. 정혜인 들어갑니다. 정혜인 치고 달립니다. 정혜인! 자 끊어내는 정혜인. 정혜인 들어갑니다. 정혜인 치고 달립니다. 정혜인! 대슛! 정혜인의 첫매 티커! 대단합니다. 오른쪽으로 살짝 쳐놓고 스피드를 이용해서 꽉꽉 때리는 거거든요. 혜인이 오늘 폼 진짜 좋네. 혜인! 괜찮아 화이팅 시작! 탑걸의 돌킥입니다. 리나!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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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자 또 한 번 압박하는 문진! 자 또 한 번 압박하는 문진! 네. 압박 좋아요. 자 지금 전방 압박에 탑걸이 정신 못 차리고 있는데요. 우와 왜 이래? 전방 압박 해야 돼. 얘네 5프로 봐. 탑걸이 주는 5프로 나오잖아. 오경아 움직이서 받아봐. 아유미! 대비다! 자 이혜정의 압박을 풀어내고 올라가는 유빈! 유빈 좋았어요. 저렇게 자신 있는 플레이 박수를 보내야죠. 오 좋았어. 어 정혜인 존이다! 리나야 이거 보고 있어. 네. 자 정혜인이 준비하는 킥이. 정혜인 뒤로 빼주고. 이영진! 이영진! 됐다! 이영진! 아유미 펀치! 오케이! 괜찮아 괜찮아 급증! 자 탑걸 부지런히 파이팅 있게 해야 돼요. 지금 예. 지금 압박을 못 피하고 있어요. 공격을 해야 될 건 탑걸입니다 지금. 코너킥. 정혜인 나올 준비해야 돼. 네. 정혜인. 움직이고. 자 체리나의 연습을 다. 이번에는 패스 미스입니다. 다영!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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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유미! 자 뒤에서 이영진 선수가 다가옵니다. 문진! 문진! 뚫고 들어갑니다. 문진! 공이 몸에 붙어있습니다. 자 김보경. 공격! 김보경이 낮은 위치부터 뛰고 갑니다. 아 길어요 길어요. 이영진이 볼 처리합니다. 합걸의 볼입니다. 린아이 날아가 아니면. 올라가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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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올라가. 올라가 올라가 올라가. 올라가 올라가 올라가. 올라가 올라가 올라가. 올라가 올라가. 언니 들어가요. 킥보경이네 킥보경. 킥보경 파이팅! 킥! 자 김보경 킥인. 길게 넘겼습니다. 오! 됐어. 오! 양쪽도 킥이. 킥이 미쳤다. 역시 탑골의 에이스답습니다.